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9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저번에 8월 3일에 올려드렸으니 9월달도 9월 3일에 올려드리는 거고요. 9월 3일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번째 9월 27일 그러니까 이번달 말일 다대가서 AMD의 신 CPU 7000CG가 출력이 됩니다. 젠4 5나노 공정으로 나오고요. 멀티 성능이 상당할 것이며 게이밍 성능과 시금성도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출자료가 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예측 가성비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유출자료 기반으로 만든 거라서 현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혹은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실제품 나오면 이거 수정해드릴게요. 두번째 인텔도 9월 27일 날 그러니까 AMD 출시한 날 발표를 같이 해요. 다만 인텔은 그때 제품이 출시되는 건 아니고 10월달 중순 돼서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1, 2번 그러니까 인텔이든 AMD의 신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문제 때문에 최상위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MD의 5950X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간 인텔의 i7, i9군은 당장 구매는 멈추시고 약 이제 한 달 더 남았죠.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비슷한 가격에 훨씬 나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 한번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럼 이번 달 CPU 가성비 비교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7950X나 7900X의 시네벤치 혹은 CPU-G 점수 등이 유출되어 있습니다. 그거 봤을 때는 일단 7950 같은 경우에는 12900KS보다 멀티 성능이 거의 50% 가까이 좋아 보입니다. 싱글 성능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거의 다 따라왔어요. 12세대하고 뭐 7950, 7900 이런 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이밍 성능은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오픈이 안 돼 있고 MSRP 정도만 발표되어 있는데요. 그 가격을 제가 이제 환율 1350원 곱하기 해보고 거기에다가 세액 10%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요. 100만원 살짝 넘고 80만원 살짝 넘더라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보드가 사실은 뭐 신형 보드 비쌀 것 반하잖아요. X670부터 나올 텐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40만원 정도가 그나마 좀 저렴한 제품으로 속할 거예요. 그 가격까지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때려봤는데요. 일단 멀티 성능은 볼 필요 없어요. 멀티 성능은 이제 12900K나 12900KS 이런 애들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맞죠? 13등, 15등이니까요. 그러니까 보드값 비싸고 초기 가격이 비쌀 걸 계산해도 인텔의 이 i9군 하고 비교했을 때 혹은 AMD의 라이젠 i9-5950X 이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멀티 성능이 확연하게 높습니다. 거기다가 게이밍 가성비도 솔직히 뭐 생각보다 큰 차이 안나요. 맞죠? 11900KS랑 거의 똑같은 가격이고 꼴찌 수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들하고 또 7900하고도 큰 차이 안납니다. 싱글코어 순위도 비슷하구요. 이 정도 구간에 제품을 사시는 것은 사실 뭐 때문에 삽니까? 순수 게임 때문에 삽니까? 아니죠. 멀티 성능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 무조건 존버 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막 100만원 주고 KS 사거나 아니면은 거의 80만원 돈 주고 11900K, KF 사시는 것은 100% 손해입니다. 비슷한 가격에 나은 멀티 성능을 보여준 제품이 이미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i9군은 그냥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번 달 말일에 나오는 7950 급하시면 그거 사시고 안 급하다 싶으면 10월달 10월 중순쯤에 나오는 인텔의 13세대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좀 더 가성비 좋은 제품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i7 한번 봅시다. i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만한가요? 사실 순수 게임 성능만 보면 나름 준수해요. 나름 준수하고 종합 가성비 순위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맞죠?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근데 이것도 막상 사자니 좀 애매한 게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5800X3D랑 가격이 갖다 붙었어요. 보드하고 CPU하고 이제 같이 구매한다 쳤을 때 5800X3D나 11700K나 사실상 비슷한 비용을 소비해야 되는데요. 5800X3D가 게이밍 성능은 11700K보다 좋죠? 좋아요. 그럼 승교님 게임만 보자니 좀 아쉬운 게 i7은 멀티 성능도 좀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멀티 성능은요? 5800X3D가 멀티 성능은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순수 게이밍 유저라면 5800X3D가 좀 더 메리트가 있고 사실 멀티 성능을 위해서 구매하신다면 5900X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1700K랑 비교했을 때 6만 정도 싸죠? 보드 가격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쿨라우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멀티 성능만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오고 게이밍 성능도 사실 11700K 대비 5900X가 그리 많이 처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소 프레임을 본다면 생각보다 좀 처집니다만 멀티 성능이 좀 더 중요하고 게이밍 성능은 좀 처져도 된다. 그러면 5900 가는 게 가성비가 좋고요. 나는 게이밍 성능이 중요하고 멀티 성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5800X3D 가는 게 가성비 좋습니다. 사실 뭐 i7도 못 갈 건 아니긴 한데 이거는 13세대 나오면 분명히 뼈아픈 느낌이 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이게 13세대 나온다고 미리 가격을 좀 낮춰줬다면 나는 뭐 좀 쌓았으니까 갈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13세대는 비쌓게 뻔하고 근데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려왔죠. 그러다 보니 이거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생각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AMD 구형이 이제 고 구형이 될 5000CG 가는 게 낮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면 존버 타오세요. 존버 탔을 때 7700X가 나옵니다. 이 7700X가 11700K에는 못 미치는 대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싱글 성능은 좀 더 빠릿한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적어도 비등할 겁니다. 게이밍 성능은 무조건 나을 거예요. 게이밍 성능은 안바다의 5800X3D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거든요. 7700X는 그러니까 이거 기다려서 실 구매가가 그러면 얼만데요. 얼만데요. 실 구매가는 사실 뭐 만세700K보다는 약간 비쌀 것 같아요. 보드 가격이 싸지 않아서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비650 보드가 나와야 가성비가 있어 보입니다. 실 구매가는 솔직히 좀 웨이트가 없어 보이는데 한 15만원 더 써야 될 것 같거든요. 10만원에서 15만원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한들 이거 구형 사는 느낌보다는 차라리 이거 신형 사는 게 양쪽 다 잡고 신형을 쓰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10만원 15만원 더 투자면요. 그래서 이거는 공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특히나 고급 보드 쓸 생각이 있다면요. 물론 저는 이제 딱 마지노선 보드 쓸까 하면 i7이 좀 나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러면 이 구형인 5000 시리즈한테 또 가성비가 밀리니까 이리저리 생겼을 때 인텔에 최상위 제품은 사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달은 쭉쭉쭉 내려가 버립니다. 쭉쭉쭉 i7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그나마 12700F만큼은 그래도 살만한 가성비입니다. 얘는 올랐다 한들 한 4만원 밖에 안 올랐어요. 10만원 오르는 애들하고는 차이 좀 있죠. 4만원 밖에 안 올랐으니까 얘는 그나마 좀 메리트 있어요. 쭉쭉쭉 내려가서 11세대 아 지금 이거 사는 호구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5800X가 AMD 제품은 가격이 오른 게 거의 없는데 얘는 올랐어요. 이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메리트가 심각하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CPU 메인보다 합계 순위 가성비 5등이에요. 높은 편에 속하는데 지금 이거 사지 마세요. 왜 사지 말라 그러면요. 5700X가 있거든요. 5700X는 이거보다 저렴한 클루를 쓸 수 있을 거예요. 5800X보다 얘는 공랭 쓰셔도 돼요. 그런데 다 보드값 똑같이 돼서 CPU 가격이 꽤 많이 싸졌죠. 한 5만원 차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7600X의 예측 성능도 옳죠 나와 있는데요. Y7600K랑 비교하면 멀티 성능 빼고는 앞설 것으로 보고요. 멀티 성능은 사실 좀 처질 것 같아요. 멀티 성능은 처질 것 같은데 실 구매가 하면 Y7600K랑 비교했을 때 어떤데요. 보드값 때문에 저렴하지 않을 거예요. 보드값에서 거의 10만원 차이 나고 CPU값에서도 돈을 더 투자해야 돼요. 쿨러는 비슷한 등급이 들어갈 텐데 CPU값에서 8만원 보드값에서 10만원 생각하면 18만원 꽤 많이 차이 나죠. 7600K랑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5800X 3D 사는 느낌으로 게임의 성능 좋은 거 쓰겠다. 이러면서 사실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7월 말 시점을 봤을 때는 보드가 저렴한 게 없잖아요. 없다보니 가성비만 생각하면 솔직히 이거는 그리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AMD 코리아가 힘을 좀 써서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CPU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보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싸게 나오는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타운들 제가 보기에는 11600K보다는 평균 10만원 비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600X가 이게 막 제품이 나왔을 당시에는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5800X 3D랑 실구매가가 보드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질 거예요. 비슷하게 느껴질 테니까 한번 나오는 거 보고 그때 가서 고려해 봅시다. 11600KF는 아직도 살만해요. 그냥 K도 아직도 살만하다 생각해요. 보드가기 아무래도 10만원 중반대 제품 쓸 수 있고 쿨러 3만원짜리도 충분히 온도커버되고 오버클럭 한 닥스도 4만원짜리로 커버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다 해도 손해를 심하게 안 보는 느낌일 거예요. 아니 성조님 어차피 13세대 나오잖아요. 13세대 나오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13세대가 비슷한 가격이 나온다면 손해볼 수 있겠죠.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이 나올 거 불고도 뻔하고요. 음 9600K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 가격이 별로 안 높으니까 13세대 나왔을 때 이거 좀 쓰다가 중고 처분하고 13세대 넘어가도 될 만한 그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산다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만 써도 사실 3080급은 게이밍 성능이 엄청 차이 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살 만한 것 같아요. 전체 가성비 메인보드 파함해서 봤을 때는 8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가성비 좋은 것은 5700X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싱글성능 빼고는 엄청난 대폭 차이는 아니죠. 이거 가서 대충 떼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실 구매가가 훨씬 싸긴 하거든요. 보드 값에서 뭐 8만원 까지고 또 GPU 가격에서 또 8만원 까지니까 합쳐서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찐 가성비 원하다면 5700X이기 때문에 낫긴 해요. 11세대는 뭐 i7 지금 와서 사는 후고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물론 저번달에 저한테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캔슬하긴 했습니다만 설마 설마 제 방송 보는데 이거 고르시는 분 없겠지. 그러니까 11세대는 설명 안 했습니다. 1250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싹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메리트는 없습니다. 얘는 메이보드 가성비 포함했을 때는 9등이에요. 9등. 12600K보다도 못한 가성비입니다.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이거 살 바에는 그냥 닭5600을 쓰시라. 5600형제 5600X랑 5600N이 여전히 1,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가성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냥 5600N 쓰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나아서 약간 더 나은 거 쓰겠다고 하면 5600X를 살 수도 있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가성비기표니까 가성비기 선택은 그냥 5600N 로만 쓰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12400은 가성비 어때요? 얘 4등이라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주고 5600보다 나은 성능을 가지겠다는 느낌인데요. 일단 게임의 성능은 둘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싱글 성능이 뭐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약간 더 빠릿함이 민감하신 분 느껴질 정도로 11400이 조금 더 빠릿합니다. 멀티 성능도 미묘하게 좋습니다. 한 10% 정도 높다고 봐야 돼요. 근데 가격 투자는 훨씬 많이 해야 돼요. 5만원 그리고 6만원이니까 11만원에 투자됩니다. 사실 11만원이면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중국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봤을 때 2060이 3060이 되거나 3060이 돈 거기서 한 4,5만원만 더 보태면 그러니까 11만원 남으니까 3060KI가 될 수 있는 혹은 3060KI가 3070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수 게이밍만 생각하면 5600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수 있습니다. 5600 쓰고 약간의 차액을 극하에 다 투자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1400F에 대한 별도의 추천은 넣지 않겠습니다. 가성비는 괜찮은 편이에요. 4등이니까. 밑에 뭐 APU 시리즈도 가성비 나쁘지 않은 수는 나오죠. 6등, 7등. 이거는 내장 그래픽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 하겠네요. 아차차차 깜짝이고 얘기하는데 이 7000 시리즈는 내장 그래픽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고사양 사무용으로 7600X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다. 어 그것도 나왔을 때 가격 한번 생각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예측 가격과 예측 성능을 넣었기 때문에 음 상급은 안 봐도 멀티 성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존버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끌었을 때는 여기 이 등급은 진짜 실 가격과 실 성능이 나왔을 때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중급부터 상위 등급 CPU는 현실점에서 굳이 꼭 사야 되겠다면 상등급은 5900X 라든지 아니면 12700F 정도 이것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얘네들도 완전히 지금 사도 완전 괜찮다 이런건 아니고 그냥 급할 때 그나마 나은 선택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5600K나 5700X는 지금 사도 괜찮은 제품이고 5600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신제품이 이 가격대는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100만원 150만원 예상 가지고 있는데 신형 나오면 신형 사려고요. 답도 없어요. 한번 계산 때려 보세요. 신형 나오면 지금 제가 적어놨잖아요. 보드가 싸봤자 25만원 생각해야 될 거고 좀 괜찮은거 쓰려면 30만원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CPU가 싼게 40만원 중반이에요. 44? 이정도 나올 거 같아요. 그러면 CPU랑 보드로만 합쳐서 이미 70만원이에요. 여러분 150만원 견적이야. 70만원 빼면 80만원 남죠. 80만원에 게이밍 견적이면 3960T 같은거 지원하셨을 때 벌써 50에서 60이 없어지죠. 그럼 30만원 남는데 30만원 나머지 살 수 있나요? 나머지 뭐 사야 되는데요. 램 SSD 케이스 케이스 쿨러 파워 이거 다 사야되요. 30만원거죠. 못삽니다. 대충 따져도 파워가 싼거 쓴다 해도 60만원 나갈거고 SSD도 7만원 이상 나갈거고 케이스도 싼거 쓴다 해도 3만원 쿨러도 싼거 쓴다 해도 2, 3만원 써야되거든요. 근데 메모리가 DDR5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DDR5 제일 싼게 10만원인데 8개가 두개 넣었을 때 그럼 이거 얼만데요. 여기서 30 30 어 어차피 됐는데요. 쓰읍 하.. 안되는거 같은데 70에 아까 60 그래픽카드에 나머지 30 약간 넘죠. 약간 오버되고 지금 내가 잡은것도 최저가 기준이고 조립비 포함 안되있고 윈도우도 없고 150 가지고 신형 산다? 애매합니다. 특히 뭐 4000CG 극화 생각내면 진짜 택도 없고요. 4000CG 극화는 4080이 제일 밑에 걸텐데 올해 나올거는 이게 130 정도 잡아야 될건데 택도 없고 그나마 7600X에 3960Ti 그게 한 160 정도일 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7600 가서 그런식으로 글카를 낮추는 것보다 차라리 5600에 3070가구 이런게 더 이득이거든요. 게이밍 성능에 봤을때는 글카 쪽에 더 투자한게 이득일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셔야되요. 160 견적일때는 신형가기가 좀 빡셉니다. 신형가서 보드에 10만원 15만원 CPU에 20만원 투자할 돈으로 그러면 30만원 정도 되죠. 3960Ti가 잘 부비면 6800X가 될수도 있는거고 예전에 뭐 특가할때 기준으로 보면 6900도 80만원대 나올수 있으니까 이런경우에는 이제 CPU에 투자하는거 보다 오히려 극화에 투자하는게 좀 더 나은 선택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해 100만원 150만원대가 존버에서 신형 산다는건 좀 애매한 소리입니다. 존버한다고 구현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는 요런 제품들이 크게 더 내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얘네들 여기서 크게 안내릴거에요. 얘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 CPU 넣고 뭐 괜찮은 글칸 넣고 쓰려면 예산 대충 한 200은 잡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중국급은 이제 말씀 다 드린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급형 10평 볼게요. 사실 5600이 보급형에 들어가야됩니다. 얘 아직 20만원도 안되고 보드도 1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합해서 구매가가 30만원 안되거든요. 21만원이에요. 사실 이거 원래 보급형 들어갔어야 되는데 워낙 가격대비 성능이 출중해서 위로 땡겨 올려놨던 겁니다. 땡겨 올려놨던거고 어 보급형 애들하고 쭉 비교해서 본다면 12400은 여기서는 순위가 너무 떨어져요. 여기 가슴이 좋은 애들 좀 많거든요. 8등이야. 그리고 12100이 4등입니다. 어 손님 이게 4등이면 1등이 뭔데요. 한때 이게 1등이었던거 같은데 얘도 이제 쭉 찌끔찌끔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4등이고 여기서 1등은 5500이에요. 근데 5500은 절대 성능이 너무 처집니다. 여러분이 상공이 꽁티알 쓰든 상공이 꽁티알 쓰든 상공이 꽁티알 쓰든 5600 써던 것보다 게임 성능이 10% 이상 까집니다. 싱글 성능도 한 10% 까지고 멀티 성능은 생각보다 큰 차이 안납니다. 조금 까지는데 근데 음 게임 성능이 너무 많이 차지기 때문에 솔직히 게임 용도 좀 쓴다 그러면 5500이 가성비가 없어요. 가성비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 돈 주고 사는거 얼마 차이 납니까? 2만원 밖에 차이 안나죠. 2만원 밖에 차이 안나는데 5500 쓰기는 좀 그렇죠. 게임 성능은 10% 까지면 거기서 빠지는 비용이 한 뭐 7,8만원 많이는 10만원도 빠질텐데 그 돈 생각하면 CPU 2만원 더 투자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CPU 2만원 더 투자하고 5600 가는게 내 가성비 2등이라도 좀 더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PC 전체적인 가성비가 좋았을때는 아 그러면 5500은 어떤 때 쓰는데요? 내가 게임을 안나갈때는 5500 할만해요. 고를땐 한번 고민해보겠는데 그거 아니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12100도 지금 보면 보드 가격도 안 저렴한데 CPU가 찌끔찌끔 올라서 가성비 별로 안좋아요. 얘도 넘어가시고 11세대 지금 사면 좀 호그 느낌이 있고 가성비도 별로 안좋죠. 쭉쭉쭉 다 넘어가고 사실 살만한거는 딱 5600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만 보시고요. 그리고 4600G가 은근히 내장글피 있는 것 치고 가성비가 괜찮거든요. 얘가 3등이에요. 그러니까 5600 바로 다음이죠. 여러분이 게임을 굳이 안 즐긴다면 아니면 아주 캐주얼한 게임만 한다면 캐주얼한게 어떤건데요. 사용 엄청 낮은거 있잖아요. 롤같은거 아니면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거 할때는 4600G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600G는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넣으면 가성비가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제품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보급형 갔을때는 보급형 보다도 좀 더 아래인 사실상 보급과 하급 사이에 있는 이 i3군 제품 중에서는 12100G 가성비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쓸 바에 그냥 5600G 쓰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4600G나 이거 빼고 10100G 밖에 없겠네요. 10100G 쓰세요. 10100G 쓰세요. 팬티엄 셀러론 에슬론 뭐 이런것들이 가성비가 없거든요. 보시면 가격이 저렴한데 그만큼 성능이 더 쳐져요. 여기서는 그냥 10100G나 10100G 10100G 내가 사려고할때 좀 더 싼거 쓰면 됩니다. 요거 두개 차이점이 없습니다. 클럭 0.1 차이는 한데 그런건 체감이 안되기 때문에 이 둘중에서 내가 사려고하는 시점에 싼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10100G 이런거 사지 말고 그냥 4600G 쓰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신형의 예측성능까지 집어넣어서 여러분한테 이번달 가성비 좋은거 한번 골라드렸습니다. 어때요? 느낌 좀 있나요? 신형의 예측가격은 뭐 많이 틀릴수도 있어요. 좀 큰 폭으로 틀릴수도 있는데 지금 유출 성능은 아마 많이 안 틀릴거에요. 물론 이 몇프로 오차가 순위가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막상 실물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유출자료가 이제 출시되기 한달밖에 안남았잖아요. 한달도 차 안남았죠. 그러면 이게 유출이 그냥 루머가 아니라 팩트 기반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실성능이 조금 더 오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뒤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능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최상위 제품은 이번달 사지 말자. 정도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00급 생각하시던 분들은 그냥 사셔도 문제없다. 자 이번달 cpu 가상 비비프는 이렇게 최종 마무리 지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신형 만져보면서 실제 데이터 보면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